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 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 미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좋은 습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굳이 살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식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몸무게는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금융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항상 앞으로 다가올 일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은 습관의 희생자가 아닌 습관의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혹은 살을 빼고 싶어요. 혹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어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은행 잔고는 당신의 금융습관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평가해 줍니다. 당신의 몸무게는 당신의 식습관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평가해 줍니다. 당신의 지식은 당신의 학습과 독서 습관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바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은행 계좌나 시험 점수,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변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결과들보다 앞서 있는 여러분의 습관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앞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의 유형에 투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마스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새로운 정체성에 표를 던지기 시작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요. 팔굽혀펴기 한 번으로 몸이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이건 한 표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한 표를요. 습관의 기술적 정의는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될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된 행동입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토스트기를 쓰고 난 뒤에 플러거를 뽑는 일, 신발 끈을 묶는 일, 양치질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행동들을 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뇌는 왜 습관을 만들까요? 습관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은 생존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비쌉니다. 어딘가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삶이 당신에게 주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더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보존할 방법을 찾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습관은 매우 유용한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습관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자신이 나쁜 습관의 희생자인 것처럼요. 습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고 겹겹이 덜쳐내서 습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은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튼 습관을 형성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다. 습관이 어떻게 작동하고 구조화되는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당신도 습관의 설계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앞에 놓인 이 차가 맛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게 찻잔을 들어올리게 만듭니다. 제가 이 차를 마시려는 이유는 이 차가 맛있어서가 아닌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아직 맛도 보지 않았거든요. 한 모금 마시면 맛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대나 희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모든 행동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행동을 하고 나면 거기에는 보상이 따르죠.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좋은 습관의 신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신호는 분명하고 눈에 쉽게 띄어야 하죠. 그 신호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쉬우면 쉬울수록 그 습관에 점점 빠져들게 될 겁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의 신호는 눈에 띄게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매력적이기보다는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고 어렵고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좋고 나쁜 습관의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집의 책상 위에 있는 것들, 주방, 조리대와 사무실, 이것들은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신이 당신의 물리적인 환경 혹은 디지털 환경을 재구성할 수만 있다면 실제로 좋은 습관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TV를 너무 많이 본다고 느끼는데 대부분 거실에 들어가 보면 소파와 의자는 모두 어디를 보고 있나요? TV를 향해 있죠. 집 전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의자를 TV로부터 돌려놓을 수도 있고 책에 있는 테이블과 마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TV를 캐비넷 안이나 문 뒤에 둘 수도 있겠죠. 그럼 TV를 볼 가능성은 적어질 겁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좋은 습관에 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과를 사면 냉장고 신선칸에 넣어두었죠. 사과가 거기에 들어앉아 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2주쯤 지나고 보면 사과는 시들어 있었고 저는 짜증이 났었죠. 사과도 버려야 하고 결국 돈도 버린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큰 바구니를 하나 사서 사과를 담아 조리대 한가운데에 뒀습니다. 그 후로 사과는 보통 3일이면 다 먹게 되었죠. 제 눈에 그 사과가 보이기 때문인 거죠. 구글에서도 유사한 예가 있다고 들었어요. 구글에서는 업무 공간을 설계할 때 건강 음료를 앞에 두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료는 뒤에 둔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이나 과일은 편한 위치에 두고 군것질 종류는 멀리 돌아가게 만든 거죠. 이제 당신은 방을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지러지 않는 깔끔한 습관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방은 항상 깨끗한 상태일 겁니다. 이제 당신은 살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 몸무게는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으로 항상 유지가 될 겁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금융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변해야 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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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